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 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도쿄와 장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5과 116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5. The future is yours 레슨 5. Reading 1.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114쪽에 People Reading입니다 Building Background Reading 1 Look at the picture of the robot 로봇 사진을 보아라 And follow this instruction 지상을 따라라 1번 Guess what purpose each robot was built for? 어떠한 목적으로 각각의 로봇이 만들어졌는지 추측해봐라 A는 서빙푸드 음식을 서빙해주는 것 제공해주는 것 B는 플레잉사커 축구경기하는 로봇이고요 C는 플레잉더 트럼펫 트럼펫 연주하는 로봇입니다 2. Which robot do you think is the most useful? 어떤 로봇이 너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쓸모있는 것 같은가 Share your idea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작품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114쪽에 Reading 2입니다 Look at the pictures of the job that have disappeared and followed instructions 사라진 직업의 그 사진들을 보아라 그리고 지상을 따라라 1번 Guess what each job was 각각의 직업이 무엇인지 추측해봐라 A는 타이피스트 타이프라이터 타자수죠 B는 램프라이터 그죠 램프에다가 불을 켜주는 사람이죠 C는 텔레폰 어퍼레이러 전화 교환수입니다 2. Why do you think these jobs have disappeared? 이 직업들이 왜 사라졌다고 너는 생각하는가? Share your idea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작품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115쪽에 Vocabulary 프리뷰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자 단어 보겠습니다 Distinguish 구별하다 Beckel target Detect 탐지하다 Abstract 추상적인 Replace 대체하다 Outdated 구식의 라는 뜻입니다 Unfaved라는 것은 비포장에 포장되지 않은 이라는 뜻이고요 Sniff라는 것은 걔가 킁킁 냄새를 맡다 라는 뜻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I saw on Beckel going down the unfaved road Unfaved 하면 비포장이죠 자 비포장 도로 아래로 가고 있는 한 차량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1번에 Beckel 쓰면 됩니다 2번 My dictionary is outdated 자 outdated는 구식입니다 그래서 내 사전은 구식이다 I cannot find some word in it 그 안에서 어떤 단어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에는 outdated를 씁니다 4번 It is hard to distinguish she Abstract 추상적인 패턴 무늬 추상적인 무늬들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4번에는 abstract 쓰는 게 맞습니다 5번 I need to replace the tires on my car 나는 내 차이에 있는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are worn out 그것은 다 달았기 때문입니다 원 아웃 하면 달아버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번에는 교체하다 대체하다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 6번 6번 115쪽 reading strategy 독해 전략입니다 Identifying fact and opinion Identifying은 식별하다 뜻이죠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기 It is important to identifying fact and opinion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He can help you judge how well the order supported the idea in the passage 탈락에서 작가가 그 저자가 그 생각을 얼마나 잘 지지하고 있는지 당신이 판단하도록 그것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저치 판단하다 order는 저자죠 1번 A fact can be proven, measured, or supported by the number or statistic 사실이라는 것은 숫자 또는 통계학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고 지지될 수 있습니다 2번 An opinion is based on personal belief, thought, or feeling 의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 생각, 느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Be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하다 이런 뜻이죠 Check F if the sentence is fact 자, 문장이 사실이면 F라고 체크하고요 O if it is an opinion 문장이 의견이면 O라고 표시하세요 I think the principal cause of his failure is his righteousness principle 하면 주요한이라는 뜻이죠 페일러 실패의 cause 원인입니다 Raiseness는 게으름이죠 내 생각에는 그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그의 게으름이다 자기 생각이네? opinion, O입니다 넘버 2 배트밴, 컴포즈 9 심포니즈, 술아웃 이즈 라이프 배트밴은 그의 인생 내내 9편의 교양곡을 작곡했다 컴포즈 작곡하다, 심포니 교양곡, 술아웃은 뭐뭐 내냅니다 이건 사실이죠? F입니다 4번 The professor's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자, language, 언어, acquisition, 습득 theory, 이론이죠 그래서 언어 습득에 대한 그 교수의 이론은 It's pretty convincing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그쵸, 의견이죠? opinion, O입니다 4번 그린랜드 is the world's largest island 그린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섭니다 covering over 2 million square kilometers 스퀘어는 평방이죠 그래서 200만 평방 킬로미터를 덮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섭니다 자, 이건 객관적 사실 F입니다 그래서 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16쪽 첫째 줄입니다 Hurry up, 서둘러 찰리 스테드 샷트 프롬 더 프론트 듀얼 찰리의 아빠가 자, 이 현관에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샤우트는 소리를 지르다 프론트 도어는 현관이죠 Today, 오늘은 Charlie is going on a school field trip to the museum 찰리가 박물관으로 학교 현장학습을 갑니다 자, go on a field trip 자, 현장학습을 가다 이런 뜻이죠 필드 트립은 현장학습입니다 He woke up late 자, 찰리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He는 당연히 찰리죠 그리고 And he missed the school bus 그리고 찰리가 학교 버스를 놓쳤습니다 미스 놓치다 So, 그래서 His dad, 찰리의 아빠가 He is going to take him there 자, 글을 즉, 찰리는 그곳으로 데려다 줄 예정입니다 Be going to 뭐 뭐 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 힘은 당연히 찰리고요 Take는 데려다 주단 뜻입니다 There는 박물관 미술관이죠 자, 에드스네드 조동사 뭐 뭐 함으로써 자,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자는 뜻이죠 Take는 데려다 주다 자, by asking it 자, 이 시간에 키는 거는 self-driving car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그들을 박물관으로 데려다 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찰리의 아빠는 자동차를 활성화시킵니다 When Charlie arrives 자, 찰리가 도착했을 때 His classmate 찰리의 그부들과 And a robot guide 로봇 안내원이 Are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힘은 당연히 찰리죠 The robot guide Read Charlie's face 그 로봇 안내원은 찰리 얼굴 표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 그 로봇 가이드는 Notice that 자, 데찰리아를 알아챕니다 자, Notice 알아채다 He feels sorry for not arriving on time 자, He는 당연히 찰리죠 Feel sorry for 미안해하다 자, on time은 정각에 펑스월리의 뜻입니다 자, 그가 정각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해한다는 것을 그 로봇 안내원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 Not 동명사 형태 쓰는 거 잘 봐두세요 전치사 Not being able to 정사 형태에 대한 이해심은 잠깐 보겠습니다 If you are upset 만약에 당신이 속상하다면 Because of not being able to do Some things that some people have done 누군가가 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속상해한다면 You've given them control over you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준 것이다 즉, 전치사 뒤에 Not 동명사 쓰는 형태가 쓰였다는 거죠 It tells him It은 그 로봇 가이드 안내원입니다 힘은 당연히 찰리죠 테리라는 것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모두 취하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 로봇 안내원이 찰리에게 말합니다 It's alright 괜찮아요 You are not too late 당신은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자, you는 당연히 찰리죠 Then, 그런 다음에 The 로봇 가이드 그 로봇 안내원은 Start to introduce the painting Hanging on the wall Hanging on the wall은 Paintings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석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이제 걸려있다 매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Introduce, 소개하다는 뜻이고요 Start to 부정사는 Start ing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로봇 안내원은 Hanging on the wall 자, 벽에 걸려있는 자, 그림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Some 여기서 some은 Some paintings 몇몇 그림이죠 자, some are painted by human 자, B, PP 자, 수동태입니다 바이 행위자가 뒤에 오죠 자, 몇몇 그림은 사람에 의해서 그려져 있고 And others Others는 other paintings죠 다른 그림들은 Are painted by robots 로봇에 의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Charlie cannot confidently distinguish Charlie가 자신있게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Confidently 자신있게 Distinguish A from B는 A와 B를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과거 분사 painted가 앞에 나온 명사 paint, pictures를 꾸며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 과거 분사 painted가 앞에 나온 명사 도우주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도우주가 가르치는 것은 The pictures죠 그래서 자, 찰리는 로봇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을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과 자신있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합니까? 자, 띵 그 다음에 대생각되어 있죠 This could happen in the distant future Distant는 먼이죠 이것이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자,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간에 Some of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 중에 일부는 Are happening right now 자, right now 지금 즉시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Thanks to 모모 덕분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덕분에 자, 그 AI라고 줄여쓰는데 뒷부분은 인공지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Technology that enables a machine to perform tasks that normally require human intelligence 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해주다는 뜻이고요 인텔리전스는 지능입니다 자, Normally 보통 자, 보통 인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일들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인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덕분에 이러한 일들 중에 몇몇은 지금 즉시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Machines with AI 자,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들은 Recognize Speech 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인식할 수 있습니다 Recognize, 인식하다 Translate Language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Translate, 번역하다 And Make Decision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Much Like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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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Do 인간이 하는 것처럼 자, 마치 인간이 하듯이 자, 말을 인식할 수 있고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Here나 There 같은 유도부사가 나오면은 주어는 뒤로 가고 동사가 먼저 나오는 도치 문장이 나오죠 자, 동사 A 뒤에 나오는 Three Examples 세 가지 사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Here are three examples of How AI is already changing our lives 자, 여기서 How, Ia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있는 간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AI가 우리의 삶을 이미 바꿔놓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예시가 여기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셀프 스터디 Question No.1 1번 질문입니다 What kind of task 어떠한 종류의 일을 Can machine with AI do 자, AI를 갖고 있는 여기서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답은 자, machines with AI 자,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는 Can Recognize Speech 말을 인식할 수 있고 Translate Language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 Make a decision Much like a humans 자, 인간이 하는 것처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Much like 마치 뭐뭐처럼 이라 뜻이죠 자, 셀프 드라이빙 카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아비클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 Death 이하인 차량입니다 자, Don't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 자, 이 Be Operated는 작동이 되는 거죠 자, Human Driver는 인간 운전자고요 During the Driving Phrase 할 때 페이지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운전 상태 동안 During the Driving Phrase 운전 상태 동안 인간 운전자에 의해서 조작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차량 탈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다 If 만약에 뭐뭐라면 자, 패신저는 승객이죠 자, Input은 입력하다는 뜻이고요 Destination,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The Last는 나머지죠 자, 만약에 승객들이 Destination, 목적지를 Input, 입력만 하기만 한다면 This Automobile Does The Last 이 자동차가 나머지를 하게 됩니다 Self Driving Phrase 자율주행 자동차는 Have Sensors 자, 센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센서? That can detect pedestrian 자, detect, 감지하다 Pedestrian, 보행자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클리스트 자전거 운전자 Other vehicles on the road라는 것은 운행 중인 도로에 나와 있는 다른 탈 것들이죠 플라스틱 백이라는 것은 비닐봉지고요 Be blown into traffic이라는 것은 차량들에 날아온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도로 위에 있는 다른 차량들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차량들에 날라온 비닐봉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he AI 소프트웨어 and self 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 있는 AI 소프트웨어는 자, predict the moment of all of these objects 자, object은 물체죠 이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 동사죠 그리고 choose 선택합니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뭘 선택합니다 The safest speed and direction for the car to travel 자, direction은 방향입니다 for the car는 뒤에 나오는 to travel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자동차가 여행을 하는 가장 안전한 속도와 방향을 이 AI 소프트웨어가 선택을 합니다 also 또한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the cars AI 시스템 자동차의 AI 시스템이 can do all this 자, 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without becoming tired 지치지 않고 distracted 산만해지지 않고 자, tired 지친 distracted 산만해진 자, 차의 AI 시스템이 샘이 지치게 되지도 않고 산만하게 되지도 않은 채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ome, 몇몇 사람들은 필리브덱, 대찰리아라고 믿어버립니다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아, 이분 세이퍼 훨씬 더 안전하다고 자, 이때 이분은 비교급 세이퍼를 꾸며주고 있죠 훨씬의 뜻입니다 뭐보다도 then those operated by human 자, 여기서 도즈는 더 카즈를 뜻합니다 과거분사 operated는 지시대명사 도즈를 꾸며주고 있죠 인간에 의하여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조작이 되는 자동차들보다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심지어 더 안전하다라고 몇몇은 믿고 있습니다 if you have ever want to be friend with a robot 자, 에버가 들어갔네요 현지 완료 경험용법이죠 be friend with라는 거는 뭐뭐와 친구가 되다 만약에 당신이 로봇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 적이 있다면 here is one one은 a robot죠 여기 로봇가 있어요 무슨 로봇? with emotional for you 자, 당신을 위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가 여기에 있어요 this emotional robot 이러한 감정적 로봇는 is designed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디자인 설계하다 to interact with people 사람과 소통하도록 상호작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interact는 상호작용하다 소통하다 그리고 또 뭐하도록 sense their emotion 자, their는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들의 감정을 센스 감지하도록 이러한 emotional robot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it uses sensors 그것은 센서를 이용합니다 자, 이시 가르치는 거는 this emotional robot죠 자, 뭐하기 위하여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정형법 중에 목정형법입니다 to recognize people's facial expressions and tones of voice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을 recognize, 인식하기 위하여 자, 그것 이 감정적 로봇는 센서들을 이용합니다 through AI 인공지능을 통하여 그것 즉, 이러한 감정적 로봇은 interpret these as emotion 이것을 이것들을 감정들로서 해석해버립니다 자, interpret 해석하다 as는 뭐뭐로서죠 such as 뭐뭐로 같은 분노와 행복과 슬픔과 같은 감정으로 그것은 이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react to them 자, 그것들에 반응합니다 react to라는 거는 어디어디에 반응하다는 뜻이죠 자, 이 reacted 앞에는 i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so, 그래서 if you feel down 당신이 기분이 울적하다면 feel down 기분이 울적해지다 자, 때나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의 시계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it, 그것 즉 this emotional robot 은 play your favorite song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줄 겁니다 in order to입니다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 부사정법, 목정법이죠 자, 어뮤즈는 즐겁게 해주다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to, 어뮤즈, you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할 것입니다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자, 이 characteristic 특징이죠 자, thanks to these characteristics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some businesses 몇몇 사업장들은 have started using these robots and the customer service roles 고객 서비스 역할에 있어서 이러한 로봇들을 사용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have started using은 자, have started to use 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역할에서 이러한 로봇을 사용 시작해 왔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these robots 이러한 로봇들이 can greet customers 고객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se robots 이러한 로봇들이 자, engage A in B A를 B에 참여시키다 자, 데미라는 건 당연히 고객들이죠 자, 이러한 로봇들이 고객들을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고요 and explain the product and service on behalf of the company 자, on behalf of라는 건 뭐뭐를 대표하여라는 뜻입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이러한 로봇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underline the part that expressed an opinion in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의견을 표시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라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even safer 심지어 더 안전하다 than those operated by human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는 자동차보다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심지어 더 안전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two 2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자, 문장이 맞으면 T에 체크하고요 F if it is false 문장이 틀리면 F에 표시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self-driving cars can predict passengers' destination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승객의 목적지를 예언할 수 있다? 아니죠 예언할 수 없죠 목적지는 직접 input, 입력해야 합니다 2번 self-driving cars can choose the safest speed and direction for the car to travel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자, 자동차가 여행할 가장 안전한 속도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T 맞습니다 3번 로봇 that read people's emotions 자, 사람의 감정을 읽는 로봇들은 are working as a customer service provider 고객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중이다 T 맞죠 T입니다 자, 118쪽에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아론 is AI 소프트웨어 that paint pictures by itself 자, by itself 스스로 이런 말이죠 자, 페인트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아론은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IT, 아론은 has been producing paintings since 1973 1973년 이래로 그림을 계속 생산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has been ING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뭐 뭐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죠 AT FIRST 처음에는 IT, 아론은 could only make abstract images in black and white 자, black and white는 흑백이죠 흑백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abstract 추상적인 이란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over the last 40 years 지난 40년 동안 자, over는 뭐 뭐 동안이죠 IT, 아론은 has acquired ability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acquire 습득하다 obtain 습득하다 자, 무슨 능력? 자, 투부정사가 명사 ability 꾸며주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자, plenty of는 많은 이란 뜻이고요 realistic 사실적인 이란 뜻입니다 The ability to plant plenty of realistic images of things like rock, plant, and people 바위와 식물과 사람 같은 것들의 사실적인 많은 사실적인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아론이 습득했습니다 And IT 그리고 아론은 cannot paint in color too 지금은 컬러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론 cannot paint new images and styles of painting by self 자, styles of paintings 라는 것은 화풍이죠 자, 아론은 새로운 이미지나 화풍을 스스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by self 는 스스로 이런 뜻이죠 But 그러나 once 일단 뭐뭐하면 자, once they are credited into the software 자, 데이가 뜻하는 것은 new images and styles of painting 이 되겠죠 새로운 이미지와 styles of painting 이 소프트웨어 안에 코드화 된다면 IT 아론은 Can draw an almost infinite number of unique painting 거의 무한한 숫자의 독특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시 가르치는 것은 아론이구요 자, infinite 하면 무한한이라는 뜻이죠 infinite number of 라는 것은 a lot of의 뜻입니다 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several of 아론's paintings have been widely praised 자, 아론 그림 중에 몇 개는 넓게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have been pp 현지 완료 수동태 뭐뭐 되어져왔다 이 말이죠 자, 프레이즈라는 것은 칭찬하다는 뜻입니다 프레이즈도 칭찬받아온 and exhibited in art galleries around the world 그리고 전세계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어져왔습니다 자, exhibit 전시하다 쇼케이스 전시하다는 뜻이죠 아트 갤러리는 미술관이구요 around the world는 전세계입니다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자, underline the part that expresses the opinion in the paragraph on this page 자, 이쪽에서 단락 내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밑줄을 쳐라 자, express 표시하다 표현하다 opinion 의견이죠 정답은 they are more artistic than painting done by human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그림들보다 그것들이 훨씬 더 예술적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elf-study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check T if the sentence is true or F if it is false 자, 문장이 맞으면 T에 체크하구요 틀리면은 F에 체크하세요 자, Aaron can create new images and style of painting by self Aaron은 새로운 이미지와 화풍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거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자, some people even say that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day라는 거는 several of Aaron's paintings이죠 자, Aaron의 몇몇 그림들이 are more artistic than painting done by human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그림들보다 훨씬 더 예술적이다 라고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자, artistic, 예술적인 자, 여기서 done이라는 과음사는 painting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artificial intelligence carries out various tasks 자, 인공지능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합니다 carry out, 수행하다 자, 뭐하기 위하여? to improve human society in many ways 여러가지 방식에서 in many ways 여러가지 방식에서 인간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합니다 자, carry out, 수행하다 however, 그러나 AI is also controversial 자,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공지능은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what, 뭐, 뭐, 인, 것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목사입니다 what some people worry about 자,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is that 대절 이하입니다 자, 대절 전체가 자, 주격 보호를 서 쓰였네요 명사적 용법이죠 it 인공지능이 may exceed human intelligence 자, exceed는 넘어서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징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and we will no longer be able to control it 자, no longer 더 이상 뭐 뭐하지 않다 자, 끝에 나오는 이 시간을 키우는 건 인공지능이죠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몇몇 사람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mean while 한편으로 other people claim that 다른 사람들은 대절 이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클라임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 나왔네요 명사적 용법이죠 클라임 주장하다 AI will never be able to overtake human 자, overtake, 앞지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지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there is because of your 동사 그것은 뭐 뭐이기 때문이다 자, lack이라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 independent라는 거는 뭐뭐와 별개인이란 뜻입니다 자, 이 커맨드는 명령이죠 자, there is because of your 동사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AI still lacks some important ability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몇몇 중요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요 라이크 뭐뭐처럼 developing goals of its own that are independent of its inventors 자, 인공지능 개발자의 명령과는 별개로 그 자신의 목적을 개발하는 것 같은 몇몇 중요한 능력이 AI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nobody can predict 아무도 이현할 수 없다 predict 이현하다 타동사 predict의 목적을 자리에 how, 이하가 통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간접 의문이죠 exactly, 정확하게 how the future of AI will unfold 자, unfold 펼쳐지다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떻게 정확하게 펼쳐질지 이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but, 그러나 it is clear that it is a good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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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is quickly evolving 자, evolve, 진화하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we will be using it more in the future 우리가 미래에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will be 동사원용 ing 미래진행형이죠 뭐뭐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투어보이드 피하기 위하여 투아페이노도 생략되어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영법 목적 영법이죠 자, 포텐셜 잠재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잠재적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매니 엑스퍼트 자,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suggest that 대절이야 라고 제안합니다 주절에 요구, 제안, 주장, 동사가 나오면은 대절 속에 주어, 슈드, 동사, 언용에서 슈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legal, 합법적인 ethical, 윤리적인 standard, 기준이죠 자, 인공지능을 위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should be devised 고안되어져야만 한다 자, 이 should가 생략되고 be가 나온 거죠 device는 고안하다는 뜻인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고안되다가 됩니다 그래서 AI를 위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고안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을 합니다 if we are prepared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human and robot will have a better chance of coexisting peacefully and productively in the years to come 자, to come은 이어지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요법 즉, the years to come이라는 건 다가올 해, 미래입니다 인간과 로봇은 미래에 peacefully, 평화롭게 productively, 생산적으로 coexisting,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coexisting은 공존하다 라는 뜻이죠 자, strategy and use crea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자, on the line two opposing opinions about AI 인공지능에 대하여 대립하는 두 가지 의견의 밑줄을 치시오 and the first paragraph on this page 이쪽에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대립하는 두 가지 의견의 밑줄을 치시오 자, it may exceed human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설지도 모른다 and we will no longer be able to control it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노론고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2번 AI will never be able to overtake humans 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overtake는 따라잡다는 뜻이죠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do some people say that AI won't be able to overtake humans? 왜 몇몇 사람은 AI가 인간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It is because AI still lacks some important abilities like developing goals of its own that are independent of its inventors command 자, 그 AI 발명가의 명령 its inventors command 그 인공지능 개발자의 명령과는 독립적으로 인공지능 자체의 목적을 개발하는 것 같은 몇몇 중요한 능력이 AI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is suggested as a way to avoid potential problems with AI 자, 인공지능과 함께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제한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devising legal and ethical standards for AI is suggested 자, 인공지능을 위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고안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5과의 After Reading 1입니다 Complete the Reading Map Based on Reading 1 자, Reading 1에 기초하여 Reading Map을 완성하시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은 A type of technology 또한 유형의 과학기술입니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Normally Require Human Intelligence 보통 인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자, 인공지능은 보통 인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어떤 일들을 기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한 유형의 과학기술입니다 Self-Driving Curse 자율주행 자동차는 Can Detect Object Underload 도로 위에 있는 물체들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Predict their movement 그 물체들의 움직임을 예언할 수 있고 Choose the safest speed and direction 가장 안전한 속도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motional Robot 정서 로봇은 Can't Sense People's Emotions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A interact with people 그리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So, 그래서 Some businesses use them in customer service laws 몇몇 사업체는 고객 서비스 역할에 있어서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Human will have a better chance of co-existing with AI if prepared If prepared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은 Is a type of technology 어떠한 유형의 과학기술입니다 Enable 목적어 두부정사 목적어에게 두부정사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That normally require human intelligence Normally는 보통이죠 Require 요구하다 보통 인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일들을 기계들이 수행하도록 허락하는 일련의 과학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Aron only paint abstract images in black and white at first Aron은 처음에 흑백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만 그렸다 But 그러나 It has gained the ability to paint realistic images in color over time 오버타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컬러로 현실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능력을 얻었다 개인 얻다는 뜻이죠 Human will have a better chance of coexisting with AI if prepared 준비만 된다면 if prepared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5과의 Expressions in Use 입니다 A번입니다 Mast the expression involved to the expression with the same meaning 두껍게 쓰여진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에 연결하시오 1번입니다 The captain Accept the award 어워드 상이죠 Accept 수용하다 캡틴은 주장 군대 대위 이런 뜻입니다 주장은 On behalf of the team 팀을 대표하여 팀을 대표하여 상을 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하다는 단어 On behalf of 는 C번 As representative of 뭐뭇을 대표하여 라는 말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Representative가 대표자라는 뜻이거든요 2번 The door suddenly closed by itself 자 By oneself 스스로 이런 뜻이죠 저절로 문이 저절로 갑자기 닫혔습니다 Scaring the people in the room 방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면서 문이 갑자기 닫혔다 저절로 닫혔다 저절로 라는 말 B번과 연결되죠 On its own 과 연결합니다 2번은 B번과 연결하죠 3번 He was unable to carry out his duty duty는 의무입니다 carry out 은 수행하다 그는 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Because he was sick 그는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carry out 수행하다는 단어는 perform 수행하다는 말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A번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B번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expression involved from A A에서 나온 두꺼운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attorney라는 거는 법적 대리인 또는 자 변호사입니다 자 The attorney is negotiating on the heart of her client client라면 고객이죠 법적인 법률 고객입니다 자 그 변호사는 그녀의 법률적 고객을 대표하여 자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negotiate 협상하다는 뜻이죠 자 2번입니다 preparation is essential 자 준비라는 거는 필수다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experiment 그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 in order to so as to 뭐뭐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여기서는 실험을 수행하다 수행하다 carry out 쓰면 됩니다 perform의 뜻이니까요 3번 더 로봇 배큐 크리너 크린스 플로워스 자 배큐 크리너 진공청소기죠 그 로봇 진공청소기가 바닥을 청소합니다 바이셜프 혼자서 저절로 moving around table legs and corners 자 탁자 다리와 모퉁이 주변을 이동하면서 그 로봇 진공청소기는 바닥을 스스로 청소합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바이셜프를 쓰면 되겠습니다 레슨 5 리딩 2 장려가 돼요 자 비인커레이스트 부정사 뭐 뭐 하도록 장려가 되다 이 말이죠 자 figure out 알아내다 자 커리어는 경력입니다 pursue 추구하다는 뜻이죠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 미래의 in the future 미래의 어느 직업 경력을 그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는지 figure out 알아내도록 인커레이스트 장려를 받습니다 It is a huge concern for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걱정거리입니다 자 huge 하면은 커다란 컨선은 걱정거리입니다 So 그래서 today 오늘 we've invited a special guest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invite 초대하다 Who has some great advice for them 자 데미 가르치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죠 자 많은 학생들을 위한 위대한 충고를 가지고 있는 special guest 특별한 손님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Let's give a great big welcome to famous futurist Dr. James Kim 자 여기서 자 give a great big welcome to 라는 거는 누구에게 큰 환영을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자 futurist는 미래학자죠 유명한 미래학자인 Dr. James Kim 선생님께 큰 환영을 보냅시다 Let's 뭐 뭐 합시다 Let us 를 줄일 말이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헨리 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치사 4의 목적어 자리에 인바이팅 이하가 왔죠 동명사 9가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It's my pleasure 아 그거 저의 기쁨이에요 Pleasure는 기쁨이죠 자 in many books and films 필름 영화입니다 자 디픽트는 describe 묘사하는 뜻이죠 자 디픽팅 더 퓨처 미래를 묘사하고 있는 자 미래를 묘사하는 많은 책과 영화 속에서 로봇 have taken over human job 인간의 직업을 로봇가 차지해왔다 자 take over라는 거는 차지하다는 뜻입니다 자 do you think that 자 that 생략되어 있죠 자 당신을 생각합니까 this will eventually happen 자 eventually는 결국이라는 뜻이죠 자 결국 이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당신을 생각합니까 자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자 introduction of a machine in the factory 자 공장 내의 기계의 도입이 자 introduction 도입이죠 cause many people lose their job 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업을 잃게 초래했습니다 자 cause 목적어 두부정사 목적어가 두부정사하게 초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so likewise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I believe that 나는 대천리야라고 믿습니다 로봇 will have a similar effect 이펙트는 영향이죠 로봇가 유사한 영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리플레이싱 대체하면서 자 부대상황 분사고문이죠 lots of the job that people are doing now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that people are doing now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대체하면서 로봇가 유사한 영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in my view 내 견해로는 자 occupation that in verbal lepertative and mechanical task in particular 자 lepertative 하면은 반복적인 일이라는 뜻이고요 involve는 수반하다 포함하다는 뜻입니다 mechanical 기계적인 일이라는 뜻이고 task는 일이죠 in particular는 particular이 특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수반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will be taken over by robot 자 로봇에 의해서 장악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take over라는 건 장악하다인데요 자 be taken이 쓰여서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장악이 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occupation은 직업이라는 뜻이죠 자 strategy news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underline the part that expresses the fact in dr.김's second response on this page 자 이쪽에서 닥터 김의 두 번째 응답에 나온 자 팩트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즉 사실을 표현한 부분에 밑줄을 치시오 자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the introduction of machine 기계의 도입이 in factory 공장 내에 자 공장 내에 기계의 도입이 caused many people to lose their job 많은 사람들하고 그들의 직업을 잃게 초래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afe study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according to dr.김 자 김박사에 따르자면 what kinds of occupation will be taken over by robert 자 어떠한 종류의 직업이 로버트에 의해서 장악이 될 것인가 take over는 장악하다는 뜻이죠 자 according to dr.김 자 김박사에 따르자면 occupation that involved repetitive and mechanical tasks will be taken over 자 involve는 포함하다 repetitive 반복적인 mechanical 기계적인이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수반하는 포함하는 직업들이 자 장악될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hat sounds scary 참 무섭게 들리네요 자 형용사가 죽격 보호자리에 쓰인거죠 감각동사 사운드는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씁니다 해석은 부사처럼 하더라도 형용사를 써야해요 자 do you mean that 당신은 that 젤리아라고 하는걸 의미합니까 it is inevitable 자 inevitable 하면 피할 수 없는이죠 it은 가주어 that은 진주어 we will be losing our job in the future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신은 의미합니까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 자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people have always been able to replace the job they are lost because of new technology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새로운 과학기술 때문에 사람들은 사라진 직업들을 대체해 올 수 있었다 자 이 be lost라는거는 사라진 이란 뜻이죠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선행사 잡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replace는 대차다 라는 뜻입니다 it is important focus on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to는 진짜 주어 진주어 focus on concentrate on 집중하다는 뜻이죠 전치사 on에 걸리는 what 이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search as 뭐뭐와 같은 creativity 창의성 imagination 상상력이죠 창의성과 상상력 같은 search as creativity and imagination 창의성과 상상력 같은 인간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자 when it comes to 뭐뭐로 말하자면 자 이 to God 2부정사의 2가 아닙니다 전치사 2입니다 뒤에 동명사가 와야죠 자 when it comes to inventing new technologies or creating inspiring art inspiring 하면 영감을 주는 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명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영감을 주는 예술을 창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human have a striking advantage over robot 인간이 로봇에 비해서 두드러진 장점을 가지고 있다 striking 두드러진 여기서 5번은 뭐뭐에 비해서 라는 뜻입니다 advantage는 장점이죠 I see 알겠다 된 그렇다면 what will be some of the most promising jobs in the future 미래의 in the future 미래의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일부는 무엇이 될까 형용사 최상급을 만들 때 the most 를 이용하고 자 뒤에 형용사 형태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promising 하면 유망한 이란 뜻이죠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더 majority of 명사는 뭐뭐 중에 대다수입니다 더 majority of jobs that people will have in the future 미래의 사람들이 갖게 될 직업 대다수가 probably 아마도 have not been invented yet 옛은 아직 있죠 아직 발명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about 10 years ago 대략 10년 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스 did not 익지스트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직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익지스트 존재하다는 뜻이죠 but now 하지만 이제는 I think that 자태 생략되어 있죠 자 데이 여기서 데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입니다 그들이 one of the hottest jobs around 자 hottest 하면 인기있는 이란 뜻이죠 가장 인기있는 자 이 주변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and just as 마침 뭐뭇처럼 자 the invention of smartphone has created many new jobs 자 이 스마트폰의 발명 인벤션 발명이죠 스마트폰의 발명이 많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 것처럼 as just as 마침 뭐뭇처럼 further development in technology 과학기술에 있어서 추가적인 개발이 발전이 will continue to cause big changes in the job market 직업시장에서 큰 변화를 계속해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continue to 부정산은 continue ing 꼴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further further라는 것은 추가적인 더 이상의 이런 뜻이죠 job market 은 직업시장이죠 this means that 이것은 대첼을 이하를 의미합니다 your future career might not exist yet either either는 뭐뭇어 또한 이런 뜻이죠 당신의 미래 직업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부정문에서 either는 뭐뭇어 또한 아니다 할 때 뭐뭇어 또한 이란 뜻입니다 strategy and use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underline the fact that expresses a fact in a doctor's second response on this page 이쪽에서 doctor 김의 두 번째 응답에서 사실을 표현한 부분에 밑줄을 주세요 자 팩트는 사실이죠 about 10 years ago 대략 10년 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디베로퍼스 did not exist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스태프 스터디 퀘셔너버트 2번 질문입니다 according to 닥터 김 닥터 김에 따르자면 in what areas do humans have an advantage of a robot 5번은 뭐뭇에 비하여 뭐뭇보다도 이런 뜻이죠 인간이 로봇에 비해서 어느 분야에 더 장점을 갖고 있는가 자 advantage 장점이죠 according to 닥터 김 닥터 김에 따르자면 humans have an advantage of a robot 자 인간이 로봇보다 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ings like inventing new technologies or creating inspiring art 자 inspiring 영감을 주는 그래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들거나 영감을 주는 예술을 창조하는 일 같은 그러한 분야에서 인간이 로봇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according to 닥터 김 닥터 김에 따르자면 what will continue to cause big changes in the job market 무엇이 직업 시장에서 큰 변화를 계속해서 초래할 것인가 어코린트 닥터 김 김박사님에 의하자면 further development in technology will continue to cause big changes in the job market further라는 건 추가적인 이라는 뜻이죠 과학기술에 있어서 추가적인 발전이 직업 시장에서 큰 변화를 계속해서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ut 그러나 if that's the case 만약에 그것이 그런 상황이라면 then 그렇다면 how can we prepare for our future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prepare for 뭐뭐를 준비하다 no one knows exactly what skill you will need in the future 자 미래의 in the future 미래의 어떠한 기술을 당신이 필요하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 자 타동사 knows의 목적어 역할 하는 간접 의문문 이죠 what 뭐뭐 in 것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matter 라는 것은 중요하다 count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동사 뒤에 나오는 knowing 이하는 명사적 용법 동명사 구 입니다 동명사 구 가 주격 보호 로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how 투 부정사 는 뭐뭐 하는 방법 이라는 뜻입니다 what matters is knowing how to learn 자 how to learn 공부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다 because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rapidly 빠르게 이런 뜻이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what 뭐뭐 인거 what you learn today can quickly become outdated 오늘날 여러분이 배운 것은 빠르게 구식이 될 수가 있다 자 outdated 는 오래된 구식에 라는 뜻 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 skills of learning 학습 기술은 will last your whole life 당신 삶 전체에 걸쳐서 지속 될 겁니다 last 라는 거는 지속 되다 라는 뜻이죠 인 에디션 게다가 덧붙여서 stay up to date on 뭐뭐에 대해서 계속 최신 정보를 알고 있어라 new technology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유지하세요 알고 있으세요 자 suggest that you should 동사언용 구문입니다 I suggest that you should pay 이런 문장이죠 당신이 pay attention to 어디어디에 관심을 보이다 주목하다 자 보스 A&B는 A&B 둘 다 라는 뜻이죠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 둘 다 주의를 기울이기를 나는 제안합니다 general technological trend 일반적인 과학기술 성향 트렌드는 성향이죠 그리고 their effect on the industry that you are interested in 당신이 흥미가 있는 그러한 산업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 이 두 가지 모두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나는 제안합니다 일반적인 과학기술 성향과 그들이 당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that sounds like good advice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리다 전체다 like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좋은 충고처럼 들립니다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add 덧붙여서 말하길 원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there is a famous coat coat 인용구죠 that's your 유명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I always mention 내가 항상 언급하는 자 mention 언급하다 when I talk about future job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내가 항상 언급하는 인기 있는 유명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there is no future in any job 어떠한 직업 속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the future lies in the person who holds the job 미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 있다 lie in이라는 거는 exist in의 뜻입니다 어디어디에 존재하다 hold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직업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미래가 있다 미래는 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although it is hard to forecast 예언하는 것은 어렵지만 it은 가짜 주어가 주어 to forecast 예언하다 진짜 주어 진주어 하드는 어려운 자 what부터 like까지는 몽땅 다 forecas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입니다 what our future will look like what like 뭐뭇처럼 우리의 미래가 무엇처럼 보일지 예언하는 것이 비록 어렵지만 자 by ing 뭐뭇함으로써 and by ing 뭐뭇함으로써 자 두개가 병렬이죠 by knowing how to learn 자 how to 뭐뭇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을 앓음으로써 그리고 keeping up to date on new technology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 최신 상태로 파악함으로써 자 knowing과 keeping은 병역우죠 by에 걸립니다 we can always be prepared for whatever the future may hold hold라는 것은 나아가다 진행하다 이런 뜻이죠 미래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thank you for sharing this with us 닥터 김 우리와 함께 이것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박사님 여기서 쉐어링 이하는 즉 동명사고 쉐어링 이하는 전치사 4에 걸리는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keep up to date on 이라는 표현 알아듭시다 keep up to date on 이라는 것은 뭐뭇을 최신 상태로 파악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self-stud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at are the two things 닥터 김 advising the student to do to prepare for the future 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학생들에게 하라고 닥터 김 이 충고하는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he advised the student to know how to learn and to stay up to date on new technology 자 그는 학생들에게 how to learn 학습하는 방법을 to know 알라고 충고를 하고요 to stay up to date on new technology stay up to date 는 keep up to date on과 같은 뜻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 항상 최신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라고 학생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complete the speech bubble based on reading 2 자 speech bubble 이라는 건 말풍선입니다 버블이 풍선이죠 reading 2에 기초하여 말풍선을 완성하시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do you think our job will be replaced by robot 자 리플레이스 대체하다 우리의 직업이 로봇에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I believe that 나는 대체를 하라고 믿습니다 로봇 will take over repetitive and mechanical task 자 레포터티브라는 거는 반복적인 mechanical은 기계적인 일이죠 자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로봇가 take over 차지하다 떠맡게 됐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then 그렇다면 자 are we going to lose our jobs in the future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직업을 잃게 될까요 자 don't have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 자 we don't have to worry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people have always been able to replace the job that are lost because of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때문에 사라지게 된 직업을 사람들이 항상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what are the most promising jobs in the future 미래에 가장 전망 있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promising 전망 있는 자 development in technology 과학기술 발전이 have caused and will cause big changes in the job market 직업 시장에서 큰 변화를 초래해 왔고 또 앞으로 초래할 것입니다 so 그러니까 your future job 당신의 미래 직업은 probably 아마도 hasn't been invented yet 아직 발명되지 않았을 겁니다 옛은 아직이죠 자 what can you do to prepar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 we can prepare for the future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by ING and ING by knowing how to learn 학습하는 방법을 암으로써 and keeping up to date on new technology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5과의 expressions in use입니다 A번입니다 examine the collocations collocation 연결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어 병치입니다 자 연결관계를 검진해봐라 and write another example in its blank 그리고 각각의 빈칸에 또 다른 예시를 써라 자 give a welcome 자 welcome을 주다 즉 환영을 주다 이 말은 환영하단 말이죠 give a hand 도와주다 핸드가 도움의 손길이니까 도움의 손길을 주다 이 말은 도와주단 뜻입니다 자 give a speech 연설을 주다 즉 연설하단 뜻이죠 stay up to date라는 거는 최신 상태를 유지하다 최신 정보의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come은 조용한 이란 뜻이니까 stay come은 조용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stay focused는 concentrate on focus on의 뜻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b번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s with the words in the box 자 박스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he stay calm 그는 조용히 유지합니다 even in the emergency situation 자 emergency situation 비상상황이죠 그는 심지어 비상상황 중에서도 침착하게 유지합니다 2번 자 can you give me a hand 나 좀 도와줄래요 어핸드는 도움의 손길이죠 클리닝업 디스 메스 자 메스는 지저분한 것 자 이 지저분한 것 청소하면서 나 좀 도와줄래요 이런 뜻입니다 3번 reading the news regularly 자 이 규칙적으로 뉴스를 읽는 것은 is a good way to stay up to date on social issue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stay up to date라는 것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자 reading 레법입니다 connecting to reading 두 개의 독해를 연결하기입니다 check f if the sentence is a fact or o if it is an opinion based on reading one and reading two 자 reading one과 reading two에 기초하여 문장이 fact이면은 f를 표시하고요 의견이면은 o라고 표시하세요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삶이죠 1번 self-driving cars can detect moving objects in the road by using sensors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들을 이용하여 도로 위에 있는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다 팩트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2번 아론 has been producing paintings by self since 1973 자 아론은 1913년 이래로 스스로 그림을 생산해 오고 있는 중이다 자 팩트 f 맞죠 3번 it is necessary for human to establish legal and ethical standards regarding AI 자 regarding은 about의 뜻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regarding AI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간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legal 합법적인 ethical 윤리적인 스탠다드 기준이죠 자 이거는 자 opinion입니다 자 on interview with a futurist 자 미래학자와의 인터뷰죠 자 4번입니다 로봇 are likely to replace the job that involve of repetitive and mechanical tasks 반복적이고 repetitive mechanical 기계적인 자 로봇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포함하는 직업을 대체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 할 것 같다 자 이거 opinion 의견이죠 5번 5번 The invasion of the smartphone created new jobs like smartphone app developers 자 스마트폰 발명은 스마트폰 앱 개발자 같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 자 이거 팩트 맞는 말입니다 팩트죠 6번 자 paying attention to the latest trend will help you prepare for the future job pay attention to 라는 건 어디에 주의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최신 성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는 당신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opinion이죠 자 5과의 critical thinking입니다 A apply 적용시키기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impac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on our future 자 미래에 대한 on our future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share your opinion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라 자 예신문입니다 Since robot will do repetitive tasks for us 로봇가 우리를 위하여 반복적인 일 repetitive tasks 반복적인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We will have more time for creative work 우리는 창의적인 일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이다 People will live longer and healthier lives With the help of new medical technology With the help of 뭐뭇의 도움으로 새로운 의료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짝꿍과 나누어 보세요 B번 퍼스널 라이즈 개배로 하다 합니다 What kind of job do you want to have in the future? 자 어떠한 종류의 직업을 미래에 갖기 원합니까? What can you do from now on to prepare for this job? 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Show your idea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예시문입니다 I am interested in the social media field Be interested in 어디어디에 흥미가 있다 나는 소셜미디어 분야에 흥미가 있습니다 To prepare for my future career 나의 미래 경력을 준비하기 위하여 I will read news articles about social networking everyday 매일매일 소셜네트워킹에 대한 뉴스 기사 거리를 읽을 것입니다 아티클은 기사죠 Check your progress 당신의 발전을 체크해 보세요 I can recognize how AI has influenced our society 인공지능이 우리의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나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I can explain what I need to do to prepare for my future career 나의 미래 경력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 빌더 포인트 원입니다 What, 뭐, 뭐, 인, 것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죠 What I worry about 내가 걱정하는 것은 Is that, that's your lie이다 You use yourself on too much 네가 네 핸드폰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걱정하는 것이다 A번입니다 Conn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그리고 아래에다 써보시오 1번입니다 What I regret most in life 인생에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What, 뭐, 인, 것은 Is caring too much about others' opinion 남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쓴 것이다 2번 문장입니다 What makes a great scientist is not genius but creativity 자, 나대의 법입니다 자, 위대한 과학자를 만드는 것 What makes a great scientist 위대한 과학자를 만드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창의성이다 3번 문장입니다 What if I want to complain above 자, 위반이 자, 불평하기를 원하는 것은 Is that, 됐지, 얼리야이다 His neighbor makes noise late at night 그의 이웃이 밤에 소음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 위반이 불평하기 원하는 것 What, 뭐, 인, 것 위반이 불평하기 원하는 것은 그의 이웃이 밤에 늦게 소음을 만든다는 것이다 자, 포인트 2입니다 자, 주절 동사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추천, 권고하는 동사가 나오면은 That, you are, should 동사 원형에서 should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that도 생략 가능하죠 예심은 잠깐 보겠습니다 My doctor suggests that I should eat healthy food and exercise regularly 자, 나의 의사는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거 자, should를 생략할 수 있지만 should, not은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예심은 잠깐 보겠습니다 My mom insists that I should not marry him 자, 우리 엄마는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 should, not은 생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Connect the part to make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을 연결하시오 and write them below 아래에다가 써보시오 1번 문장입니다 The vet suggests that I should take my dog on regular work 자, vet라는 거는 veteranian, 수의사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수의사는 내가 나의 길을 규칙적으로 걷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때 should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문장입니다 My boss suggests that I should make a project proposal 자, 내가 프로젝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신다 제안하신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should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The basketball coach suggests that players should warm up before practicing 자, 그 농구 코치는 선수들이 연습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관계의 대명사 what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의 대명사 what은 우리말로 바꿨을 때 뭐뭐하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the thing which not, the thing that, all that으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계사와는 달리 명사절을 이끌면서 자, 관계의 대명사 what은 문장 내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관계의 대명사 what이 쓰인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What he want to be 자, 그가 되고자 하는 것 그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란 뜻이죠 What he want to be is not the same as what his parents want 그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같지 않다 Lisa forgot what the boss told her over the phone 자, 전화로 사장님이 그녀에게 말한 것을 리사가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So, 그래서 she had to call him back 그녀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만 했다 Lisa는 상사가 그녀에게 전화로 말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계의 대명사 what이 쓰인 예시문입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Our emotions are what make us different from animals 나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what은 뭐뭐인 것 What make us different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절의 제한, 요구, 명령, 주장 등을 나타낼 경우 대절 속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에서 슈드가 생략되는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절의 제한, 요구, 명령, 주장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올 경우 대절 속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에서 슈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 that 이하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올 경우 대절의 직설법을 씁니다 자, 이의 신문 보겠습니다 My professor, 나의 교수님은 Advice that, 대절이하라고 충고하셨다 I should change my major, 내가 나의 전공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셨다 주절, 동사가 제한, 요구, 명령, 주장을 나타낼 경우 대절 속의 주어, 슈드, 동사, 원형에서 슈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슈드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슈드, 낯선 생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겠죠 The doctor recommended that 자, recommend, 추천하다, 권고하다 의사 선생님이 대절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We should exercise at least once a week To stay healthy 자,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은 권고하셨습니다 추천하셨습니다 자, 이 신문 보겠습니다 The suspect 용의자입니다 Arrested 체포된 인디에어포트 공항에서 자, 공항에서 체포된 그 용의자는 Incessated that, 대절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He was innocent 그가 죄가 없다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워드로 쓴 이유 대절 이하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대절의 직설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